여러분이 같이 즐기러 오니까 맨날 오는 걸까요? 몇몇을 했어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? 자, 벌써 저희가 준비한 곡은 3곡인데 끝이 낫네요 여러분, 저희 이렇게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안 되죠? 그러면 뭐 할까요? 여러분, 원하는 노래 있어요? 첫발작, 뒷발작, 뒷발작 뒷발작, 뒷발작 네 뭔가 오늘이랑 되게 연관이 있는 게 제가 이렇게 한 발작, 두 발작 다 나왔잖아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, 그러면 한 발작, 두 발작에 이렇게 하고 같이 춤을 춰야 하는 게 있어요 세유 넌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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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준비가 돼 있어요, 그렇지? 네 여러분,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, 그러면 한 발작, 두 발작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러면 한 발작, 두 발작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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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